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자우튼 출세의 달인이다.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임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임명자는 1942년 전남 진도 출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8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고 또 그를 후원한 덕택에 또 여기에다가 그다운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무수승 및 14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지원의 활동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저렇게 권력자에게 쏙 드는 말을 골라서 잘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동안 활발한 방송 인터뷰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력자의 눈에 드는 말 그리고 귀에 쏙 들어가는 말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의 이 같은 행보가 눈에 거슬렸던지 지난 1월 28일 날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아주 혹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송이 아닌데도 조국 사태 초기부터 조국 일가와 함께 움직였다. 이분들 국민 보기를 닭돼지 보듯한다. 이런 말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에 동양대 표창장 원본 사본을 공개한 것을 두고 박지원 의원입니다. 캐스팅된 사기극이라고 조국을 두둔한 적이 있는 인물이 바로 박지원이다. 이분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는 분이다. 이해관계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조국 사태에서 연기자로 특별히 발탁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잘 담아낸 지적입니다. 아무튼 일생의 말년까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지원 전 의원은 출세 지향주의자들이라면 깊이 연구해 볼 만큼 가치가 있는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우리가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임명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출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북한과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자리에 대북관계에 관계에 관해서 신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인물이 임명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권을 보면서 이미 대북 척보라인이 국정원 내에서도 저는 유명무실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통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건넨 사건에 가담해서 진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참여정부 말기에 특별사면을 받아서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모두 북한 측에 송금한 이후에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4억 5천만 원이 노벨상 수상과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억 달러의 정책지원금을 지붕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자금 마련이 더뎌지자 박지원이 나서서 현대그룹에서 직업 보정을 해달라고 고 정몽은 회장에게 요청해서 수락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지원 씨가 산업번행을 동원해서 부당대출금 등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측에 끝냈으며 이 과정에서 박지원 씨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따르면 남북회담의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한 그래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박지원 씨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박지원 씨는 대표적인 대북유화론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발언을 살펴보다 보면 대북발언에 관한 유독이 신중하고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11일 날 한 종편에서 그런 김정은을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처음 나타났을 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눈 한 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수년간 지도자 수업을 제대로 받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상당한 수업을 받아서 넘넘합니다. 이런 류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을 칭송하거나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그러다가 딱 한 번 정도 북한을 나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날 박지원 의인이 부드럽게 북한 미사일 발사로 나무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구역질이나 참을 수 없다고 명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북한 당국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왔고 한 번 정도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미사일 발사를 나무놨는데 그렇게 왜 신경질적으로 반응할까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모처럼 부드러운 지적이었고 또 북한의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까지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분이 무슨 북한의 책이라도 잡혀있나 북한의 신세라도 줬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까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0번 20번 정도 그렇게 좋은 말 북한 당국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다가 딱 한 번 정도 그것도 비난도 아니고 그냥 북한 미사일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했으니까 국정원장직을 수행할 텐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는 일체하지 않고 자신이 났어 자랐고 그리고 자신이 출시하도록 도왔던 대한민국의 우호적이고 유리한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해전이 좀 빠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작전이나 이런 것이 등장할까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